자연이 만들어낸 건강한 세제 스피니치 클리너 디시바 이미지는 굉장히 잘 맞는데 약간 심심해요 아까 전에 뭐 뽑으셨죠 대표님이? 루아르? 루아르! 루아르랑 또 신세계? 신세계 프레젠트 나왔어요 느낌이 나왔어요 나왔어요?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리 노래를 맞춰야 되는데 노래 맞춰주시면 1분만 주세요 벤자민 버튼 1분 오프합니다 전부다 신세계 프레젠트 이거를 적어줘야 돼 엉덩이 너무 제 눈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? 사과가 여기 또 있네 모자이프 해야 돼 이거 이나영씨가 선전하는 그거 아닙니까? 네? 이나영씨가 누구예요? 아니 그 여름에 나보다 안 유한한 사람 얘기도 하지 마세요 어어 네 자 중창단 준비됐어요? 예 모델분 준비되셨죠 대표님 준비되셨죠 지금 루아르! 액션! 갈 땐 가더라도 온갖 집안 청소 정도는 괜찮잖아 과일 씻기 딱 좋은 날씨네 설거지니까 꽃의 세제 집안 청소에 스피디치 과일 세척도 스피디치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식은 뭐? 설거지니까 고체 세제 집안 청소에 습기 과일 세척도 습기 because breakfast berster går peoples Him He